저거는 아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쪽부터 갈까?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저거 만들어볼까? 저게 뭐야? 바이올린이야 첼로 같지 않아? 이거 바이올린이지? 바이올린이야? 큰 바이올린 같네 귀여워 우리 저 드나분 초원을 띄워볼까? 응 하연이 뭐해? 하연아 신발 어디갔어? 엄마 엄마 하연아 신발 어디갔어? 엄마 그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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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연아 신발 가져오세요 하연아 신발 가져오세요 가지고 올게 우리가 호텔이가 히히히히히 야 가 하연아 신발 어디갔어? 한자 엄마 저기 있어 저거야 하연아 신발 어디갔어? 어 어 발견했다 오빠가 찾았다 우와 하연아 고맙습니다 야지 고마워 해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엄마 여름 고마워 하연 신발 신어봐 주환아 주환아 그거 뭐야? 뭐가 탑이지? 우리 저기 산책하러 가자 가자 땅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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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간다 땅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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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저기 엄청 많아 빨리 가길래? 신발 신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 신었어 하연이는 저기 꽃 따라갈거에요 꽃 따라갈거에요 꽃 따라갈거에요 샤넬 꽃 따라갈거에요 꽃 따라갈거에요 꽃 덕분에 꽃아버지 쩔 꽃 비 왔었나? 초초해 언제 봐도 예쁜 하늘이네 하연이 또 신발 벗겼다 저기 한국국이 걸려있다 엄마 달! 어디? 주안이가 달 발견했다 주안이가 달 발견했구나 우리 하연이 시골소녀라서 벗고 있는거구나 저기도 꽂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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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연이 신발 신 줄 알지 않나? 아이고 이 수많은 민들레 민들레가 진짜 많아요 우리 아이들 언제 크나? 우리 아이들 언제 크나? 주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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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장가 갈거야? 주안아 빨리 갔으면 좋겠다 엄마가 가자 저기도 꽂히 있어 엄마야 오 많이 있다 가볼까? 응 그래 우리 그림자다 응 지금이 일곱시라고? 일곱시 들어가고 해가 진짜 길어 하연이 신발 잘 들고 다니네 저녁 일곱시 신발 쫙 벗은 우리 하연이 주안이 좋아 주안이 좋아 동생 따라하는 주안이 따라쟁이 주안이 좋아 주안이 좋아 주안이 좋아 우와 엄청 큰 나무다 주안아 쌍둥이 나무야 쌍둥이 나무네 여기 가까이 있는거? triumph 주안이 사이가 sigh 엄마야 bow 救우거야 나무가 좋아? 어 저 나무가 좋아 저 나무가 좋았는데 저기 새 꽃 있어 봐봐 주원아 꽃 많이 꺾어봐줘 무슨 새 꽃이지? 주원아 이 꽃은 무슨 색이에요? 시원한 소리네 하연아 꽃 어딨어? 나는 손바 벗었어 손바 벗었어요? 잘 들고 다녀 하연아 어디가? 나무 어디갔어? 나무 어디갔어? 나무 어디갔어? 글쎄 어디갔지? 엄딩 찾아봐야겠다 엄딩 찾아봐 엄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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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니 힝! 해봐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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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너무 예쁘다 민들레 응 괜찮아? 다 벗었어? 결국 다 벗었네 결국 다 벗었네 어? 고기도 있어 힝! 어디?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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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힝! 힝! 달 저기 있지 않아? 힝! 달 어딨지? 달 어디갔지 조하나? 달 어디갔죠? 구름이 가렸나보다 좀 있으면 보일 것 같아 조하나 어? 저기 하늘에 뭐야? 어? 저거 뭐야? 이쪽 이쪽 비행기인데 안 보인다 너무 조그매서 달 나왔다! 달 여기 있어? 어? 달이다 잘 나왔다 카메라는 안 보이는 것 같다 조하나 저기 비행기도 나왔다 저기 비행기도 보이는데 카메라에는 안 보인다 조하나 여기 뭐야? 우와 우와 딱디라 따다다다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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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어로 해봐 아 조하나 저게 뭐예요? 여기 보이메 독일어예요? 보이메 그럼 사과나무는 뭐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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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나무는? 어? 초록나무 트럭나무? 응 아 저 초록나무? 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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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록나무 우리 시골서녀 하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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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피행기 뭐야 비행기 없어졌어? 응 비행기 어 또 보인다 그치? 응 보다 네 다다다 하연이 거기 뭐야 줄테니 아빠icho 아빠 보여줄게 아 예뻐 큰 거 뜯었네 그게 무슨 꽃이야? 노란 꽃 민들레 이렇게 민들레가 고래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네 주아는 신발 가지고 와대 신발 엄마 신발 신 하나 더 가져와야지 주완이? 아닌데? 신발이 다 틀린데? 어? 주완아 그쪽 아닌 거 같은데? 그쪽 맞아 신발도 틀리고 반대로 신은 거 같은데? 엄마 아니 여기 봐 나 어? 하얀이도 신으나 잘한다 우와 잘한다 주완이 신발 엄마야 저기 있어요 가져올까요? 갖고 와봐 주완이 신발 찾아와봐 어디 가? 응? 집안은 저기 있는데 어디 가? 집안은 저기 있는데 목 번쩍한 거야? 응 응 집안은 어디 가? 집안은 어디 가? 집안은 어디 가? 우와 위에 엄청 구름 크다 어디 위에 엄청 구름 커 고야매 뭐야 안 뭐야? 고야매 뭐야? 예쁘다 고야매 뭐야 안 뭐야? 고야매 뭐야 안 뭐야? 고야매 뭐야? 고야매 뭐야 안 뭐야? 독일어로? 고야매 뭐야? 어? 놀아간다 어? 벌이다 벌..벌도 있네 응 호박벌 어? 벌 있다 벌 간다 어디 가? 건비를 벌 무서워요? 응 왜요? 응 벌이 주완이 물 것 같아? 응 많이 오셔? 응 우리 용감한 하연이 하연이 예쁜 듯 한 번 주완이 불 끈다 이제는 불 끈다 알지? 어? 불 끈다 주완이 불 끈다? 응 구름이 독일어로 말하더라 맞춰봐 맞춰봐 포개? 포개? 아 그건 새지 미안 어? 짐짐거리면서 운다 까먹었어 운다 까먹었어 뭔데? 불 끈다 불 끈다 불 끈다 빨다 엄마야 발 부여 이따 맞춰봐 알았지? 엄마야 발 부여 어? 달 달이 부여?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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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은 뭐야 다리 보이고 요 가장 보다 소년단 안 내바둬 조지 안담담 안담아만 저거 여름 뭐야 빵 좋아 배고파? 빵 먹으러 갈까? 빵 먹으러 갈까? 네 빵 먹으러 갈까? 배고픈거봐 귀가저 우리 주완이 토끼 한번 해봐 토끼 한 번 해봐 토끼야? 이리 와봐 주안이 토끼기 해줄게 이리 와봐 민들레 하나만 갖다주세요 엄마 그거 가져와주세요 민들레 꺾어서 엄마 줄래? 야 내 똥이야 나빌레 제미도 해물레 예쁜 것 가져왔네 짠 여기 벌레있다 이거 무슨 벌레? 어디에? 꽃에 꽃에 벌렛 있다 귀엽다 무슨 조그만한 풍뎅이 같이 생겼어 엄마야 저희도 볼래 저희도 볼래? 그래 잘 봐 벌레다 여기 꽃잎 속에 들어있어 여기 있다 벌레 어? 벌레 날아갔나 봐 벌레 사라졌어? 네 그럼 토끼 해줄게 응 이렇어 아빠 봐봐 엄마야 이리 와봐 엄마 해줄게 주환이 머리 주환이 머리에? 아빠 보여줘봐 토끼기 토끼기 깡충깡충 뛰어야지 깡충 해봐 어? 깡충 주환이 신발 근처에 새가 앉았다 이거 아마 주환이 택배하려면 니가 이리 더 택배가 됐어 이거 보기야? 이거 보기야? 또 또 조금에서 안 보인다 조금에서 안 보인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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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토끼다 그치? 어 엄마야 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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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빵 먹을까? 응